자, 누구죠? 접니다.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손자님! 이거는 진짜 일본 최고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잡지였거든요. 어, 그래요. 특이하게 귀찮아 하는 느낌으로 저런. 나른하다, 나른. 나른요, 생남.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와, 이것도 다. 아, 이거 할 줄 알아. 아, 이거 할 줄 알아. 까망까망한 놈. 어디 가시려고? 이과 오빠네. 오, 생각나네. 이과 오빠네. 어? 잠깐만요. 오늘 누구 만나러 가면 신경을 많이 쓰네요. 음공칠 가방 아니에요? 요새 취미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지? 요새 가방을 또. 뭐야? 라벤더, 스페어민트, 베티보, 바질, 벼르가모. 향수를. 향수도 만드세요? 배우고 있어요. 향수도 만드세요? 배우고 있어요. 향수도 만드세요? 향한 매력이에요. 부향사 어울리죠? 향수 너무 어울려요. 자스민이랑 합성으로서의 조향 전문가 상급이요. 뭐 전직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 향 만든 것도 좋아해서. 어릴 때 하고 싶었어요. 자기 전에 2%가 마이너스였는데 이걸 말아올렸다고? 주식 공부. 연금, 저축, 나비. 오, 세금 공부. 생선튀김. 요리 공부. 향후가 바쁘네. 뭐야? 자종차 정비. 오, 왜 이렇게 많아? 식욕철이 기능사는 뭐야? 오, 식욕철이 기능사. 저게 뭐예요? 고기 해체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아, 그래요? 자격증을 해달라고.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전도 유망하다고도 하고. 사람들한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자격증이기도 해서. 겸사겸사해서. 저 혼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업하면서 부업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구나. 진짜 크로 송장러네. 와. 라벤더, 스페어민트, 베티버, 바질, 벼르가마, 자몽, 일랑일랑, 피치, 카네, 해산, 코스모스. 눈 감고 외워야 되는데. 내일이 시험인데. 내일이 시험이라고요? 내일? 여기에서 한 40가지 주운 거를 다 외워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다 외웠어요. 오, 멋있다. 쉬운 거부터. 눈 감고 제가 저렇게 테스트를 해봐요. 첫 번째 테스트요. 냄새를 맡고 바로 알아맞혀야 되는 거야?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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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맞나요? 웃으세요.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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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냄새. 너무 좋아하는데요? 너무 좋아하는데? 나 이렇게 웃는지 몰랐어요. 아, 그래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집에서 저거를 하다보면. 네. 아, 난 후광이 예민해. 자, 잡았어요. 타인이들? 아, 자스민 틀렸다. 자스민은? 쉽지 않나요? 자스민은? 어려워요. 아, 난 후광이 예민해. 자스민은? 자스민이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 틀린 거 빼놓고. 자, 세 번째. 아하. 어, 내가 좋아하는 거야. 파출리? 파출리 맞았나? 파출리? 배티보야. 어, 배티보네. 아, 오케이. 배티벨. 아, 신기해요. 이게 결이 굉장히 같은 쪽이라, 파출리랑. 확실해요. 내일 시험인데.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하려고. 네 번째. 이거, 이거 못 맞히면 가지 마요. 한 번도 안 맞힌 거 안 빠져. 맞춰야 돼요. 내일 시험이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응시료 3만 원인데. 응시료 3만 원인데. 응시료 3만 원인데. 응시료 3만 원. 아, 이거. 에어컨 바람 탓. 아, 급기야 에어컨 바람 탓을 합니다. 모르겠다. 몰라. 뭐야. 몰라요? 몰라. 뭐야. 페퍼미터 왜? 아니야. 나도. 나도 알 것 같은데. 페퍼미터. 나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왜. 내가 아는 페퍼미터. 아, 너무. 네. ㅇㅇ,ó. 아, 이렇게 나오니까. 시험이 붙어도 참.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해요. 붙었어요. 문제 어떻게 라인만 세 문제 나와서. 아, 아니요. 페퍼미터 뺐대요. 아, 아니 근데. 페퍼미터랑 되게 안 나왔어요. 아, 야 잘 됐다. 히빈도 좋았네. 다른 거는 잘 맞추셔가지고. 아